그럼 8년 전에 제가 버버리 800원, 600원 좋아하는 무거다랑 버버리 이거 좋아하는 거니까 처음 먹어보면 버버리니까 버버리 안고매가 아쉬운 거 일단은 다와서 다가가 자고 800원밖에 안아주신 거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단단해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약간 티코 그 맛 맛 저렴한 맛 저렴한 가격에 이런 맛 좋아 맛있네 요가바 먹고 집에 가야겠다 오면서 리뷰할 인형 옷을 가져갔답니다 라라람 스포일러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 마냥 내 원픽은 요가바다 누가 뭐래도 요가바 아 맛있어 역시 이 맛이지 맛있다 행복한 맛 맛있어 땅콩 같은 맛 사람의 맛 지배라는 게 호본 화이트 초코맛 초콜렛 나는 맛있는데 엄청 달아 외고 조금만 엄청 다네요 우유랑 먹어야 돼 똑같은 맛 맛은 있긴 있는데 엄청 달다 핀조각 완전 조금 수건이 걸레가 아니고 수건이 맛있다 약간 느끼했는데 추운 건 고구마거든요 자색 고구마 같아요 튀긴 건데 튀김이 하나하나 살아있죠 음 맛있다 고구마가 안에 들어있어 초콜렛 달달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머리에 분해되는 아이인데 너무 쉽게 따라서 납작적으로 다시 붙였어요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고 근데 얘는 항상 귀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세워주고 지코바드 지코바드 오늘 다 먹었어요 그래도 접착제로 붙여졌답니다 귀엽죠 오래된 피규어 제품인데 잃어버려 선물 준 거 때문에 헤어지고 샀던 거랑 나중에 하나 더 사서 머리 흰색으로 다시 칠하고 싶어 더 돈이 없어졌어 어디다 더 푸어졌나 쓸걸 도대체 어딜 받은거야 저듬이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 만들어줄 제품이 있으면 돈 줘서라도 부탁하고 싶어 세금을 작은 단어 그리고 슬라임도 이렇게 하나 있던 거 갖고 왔는데 파란색 나이 이거 갖고 컨텐츠 하나 찍으려고 준비중입니다 이게 한세 얼마 안된 도리인데 고장나면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군 손으로 뚫어야 돼요 환불도 안되시겠죠 마음이 아파 초콜릿 맛있니깐 초콜릿 요양절로 안 뜯어먹는거 맞네 달콤하고 살짝 도톰하고 맛있네 여기 두세칸까지만 먹어봅시다 맛있다